아 깨구리 같아요 네 자세가 맞나? 이렇게 하면 뭔가? 아닌 것 같은데? 바른 자세로 운동을 해야죠 여기 봐봐요 여기 나오잖아요 뱃살 빠진다고요? 옆구리살이요 옆구리? 일로 와요 내가 하게 여보 네? 내가 해야죠 아니 당신은 안 그래도 돼요 진짜요? 네 음 시연아 진짜? 가서 오늘 손 닦고 와 만두까지 까야지 야 진짜 우리 아들은 시킨대로만 하거든요 마저 다 하고 가서 까 닦아야지 그럼 당신 잘못했네 시연아 만두를 다 까고 손을 닦으러 갔다 오지 않겠니?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엄마가 잘못했구나 시연아 다 하고 가서 손을 닦으려 똥패살 불태우기 똥패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